스마트 스탬프 기술을 내세우고 있는 1,2CM이 SPC 그룹 계열사 BR 코리아가 운영하는 베스킨라비스와 협력해 이달 30일까지 스폰지밥 스마트 스탬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전국 베스킨라비스 매장에서 진행되며 아이스크림 쿼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이들에게 스폰지밥 스마트 스탬프를 1,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줍니다. 스폰지밥 스마트 스탬프는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스폰지밥과 뚱이가 베스킨라비스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디자인으로 스마트 스탬프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해피앱에 접속해 스마트 스탬프를 찍을 수 있고 제품 하단의 케이스에 찍을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스마트 스탬프는 일종의 디지털 도장으로 스마트폰의 패턴 잠금 방식과 비슷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도장에 담긴 특정한 정전기 패턴을 터치 패널을 인식해 정보를 네트워크로 전송합니다. 이후 클라우드로 구축한 시스템에서 결제, 인증 등의 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1,2CM은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특허 220여개를 바탕으로 전세계 22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